여인은 라빅이 있는 쪽으로 다가왔다. 매우 빠른 걸음이었으나 이상하게 비틀거리고 있었다. 바로 곁에까지 와서야 라빅은 비로소 여인을 똑바로 보았다. 광대뼈가 나오고 양미간이 넓은 데다가 창백한 얼굴이었다. 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이번에 다시 시작한 작품은 레마르크의 개선문입니다. 레마르크는 1898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1916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그는 18살의 어린 나이로 참전해서 전쟁의 참상을 몸소 겪었습니다. 부상당한 몸으로 귀향한 레마르크는 이때 체험을 형상화시켜 천여작이 된 서부전선 이상없다를 썼습니다. 이 성공은 전세계적으로 성서 다음으로 많이 찍어난 책이 바로 이 서부전선 이상없다는 사실로 증명됩니다. 개선문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6년에 발표되었는데 레마르크의 다섯 번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나치 독일의 도발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 유럽 각국에서 파리로 도망쳐온 피난민들의 절망적인 몸부림을 3인칭 시각을 통해 자유분방하게 조감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라비근 라치 독일 정권의 희생자로서 애인의 비참한 죽음을 뒤로한 채 강제 수용소를 탈출해 프랑스에 밀입고 갑니다. 베를린의 유명한 종합병원에서 이름을 떨치던 일과 과장이었으나 파리에서는 생활을 위해 무능한 의사들의 수술을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 앞에 조항마두라라는 떠돌이 여가수가 나타납니다. 그녀와의 만남이 그의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과거의 상처로 다시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라빅은 그녀를 사랑하게 되고 조항도 라빅을 사랑하게 됩니다. 네마르크의 작품 가운데서도 그 풍부한 시점과 냉소적인 비감으로 세계 독자들의 가슴을 올린 이 작품은 그 소재의 우수성과 아울러 그의 작가로서의 성숙함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작품입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여인의 표정은 굳어있어서 마치 가면이라도 쓰고 있는 것 같았다. 여인의 눈은 가로등의 불빛을 받아 유리처럼 공허하게 빛나고 있었다. 여인은 몸이 스칠 만큼 바짝 라빅의 곁을 지나갔다. 그는 손을 내밀어 여인을 잡아주려고 하였다. 그 순간 여인은 쓰러질 듯이 비틀거렸다. 만약 그가 붙잡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쓰러졌을 것이다. 그는 여인의 팔을 꽉 잡았다. 어디로 가십니까? 잠깐 사이를 두고 그는 물었다. 여인은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이 팔 놓아주세요. 여인은 속삭이듯 말했다. 그러나 라빅은 그대로 여인의 팔을 잡고 있었다. 어서 놓아주세요. 왜 이러세요? 여인은 거의 입을 벌리지 않고 말했다. 라빅은 여인이 자기를 전혀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여인은 그의 등 뒤 어딘가 공허한 밤의 어둠 속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인에게 있어서 그는 자기를 붙잡아 세운 그 무엇 자기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그 무엇에 지나지 않았다. 놓으세요. 놓으세요. 창녀가 아니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었다. 술에 취해 있지도 않았다. 그는 이제 여인의 팔을 그렇게 꽉 붙잡고 있지 않았다. 뿌리치려고만 한다면 쉽게 뿌리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여인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라빅은 잠시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말했다. 밤에 혼자서 어디로 가시죠? 파리의 거리를 이런 시각에 그러고는 그녀의 팔을 놓았다.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가버리진 않았다. 일단 멈추면 다시는 걸을 수 없는 것처럼. 라빅은 다리 난간에 몸을 기댔다. 축축이 젖은 거칠거칠한 돌의 감촉이 손바닥에 느껴졌다. 혹시 저 속으로 뛰어들려는 건 아니오? 그는 고개를 뒤로 돌려 아래쪽을 가리켰다. 회색빛 쓴 강이 퐁들알마 다리 아래쪽으로 끊임없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직은 일러요. 하고 라빅은 말했다. 11월엔 좀 일러요. 물이 너무 차요. 그는 담배값을 꺼내고 호주머니에서 성냥을 찾았다. 납작한 성냥값에는 알맹이가 두 개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구부리고 두 손으로 성냥불을 가려 강에서 불어오는 미풍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다. 저도 한 대 주세요. 여인은 억양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라빅은 몸을 펴고 그녀에게 담배값을 보였다. 알제리 겁니다. 애인부대의 검은 담배죠. 당신에게는 아마 너무 독할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여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담배를 한 대 뽑아들었다. 라빅은 성냥불을 내밀었다. 여인은 급히 담배를 빨았다. 라빅은 성냥개비를 땅간 너머로 내던졌다. 성냥개비는 마치 작은 별똥처럼 어둠 속을 떨어져 내려가다가 수면에 닿아서야 꺼졌다. 택시 한 대가 다리 위를 천천히 굴러왔다. 차를 세운 채 이쪽을 보고 잠시 기다리고 있더니 이윽고 액셀레이터를 밟아 축축히 젖어 검게 번쩍이는 루즈 5세 거리로 달려가 버렸다. 그 순간 라빅은 피로가 엄습함을 느꼈다. 온종일 바쁜 일에 쫓겨 잠을 잘 틈이 없었다. 하지만 이렇게 깊은 밤에 축축한 냉기를 쐬니 머리에 자루라도 뒤집어 쓴 것처럼 다시 피로가 몰려왔다. 그는 여인을 쳐다보았다. 나는 무슨 이유로 이 여자를 붙잡았을까. 이 여자는 좀 이상하다. 그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그것이다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좀 이상한 여자쯤은 지금까지 얼마든지 보아왔다. 더구나 밤중에 파리의 거리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지금은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다. 그저 두 서너 시간 잠을 자고 싶을 뿐이다. 대구로 돌아가시죠. 하고 그는 말했다. 이런 거리에 무슨 볼일이 있습니까. 기껏해야 언짢은 일이나 생길 겁니다. 그는 애투깃을 세우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다. 여인은 멍하니 라빅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대구로? 하고 되풀이했다. 라빅은 어깨를 으쓱했다. 집이든 호텔이든 좋을 대로 아무튼 어디로든 가야죠. 설마 경찰에 붙잡히고 싶지는 않겠죠. 호텔? 오, 하느님. 하고 여인은 말했다. 라빅은 걸음을 멈추었다. 이 여자도 역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모양이로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 정도는 진작 알고 있어야 했다. 언제나 같은 수법이다. 이들은 밤이 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이면 이쪽이 비쳐 일어나기도 전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린다. 아침이 되면 갈 곳을 아는 것이다. 방과 더불어 찾아왔다가 방과 더불어 사라지는 흔하고 값싼 암흑의 절망이다. 그는 피우던 담배를 내던졌다. 그런 것쯤은 진절이 날 만큼 알고 있다. 자, 갑시다. 어디 가서 한 잔 합시다. 그는 말했다. 그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그러고 나서 계산을 하고 신뢰하면 그만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그녀 자신이 잘 알 것이다. 여인은 비틀비틀 걷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헛발을 디뎠다. 라빅은 그녀의 팔을 잡았다. 피곤합니까? 하고 그는 물었다. 글쎄, 그런 것 같아요. 지나치게 피곤해서 잠이 오지 않죠?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흔한 일이죠. 아무튼 갑시다. 부축해드리지. 두 사람은 마르소 거리를 걸었다. 여인이 라빅에게 기댔다. 마치 쓰러지려다가 무엇인가에 매달려 간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에게 기대왔다. 두 사람은 피엘 프로시엘드 세르비의 거리를 건넜다. 세이오 거리 저쪽으로 개선문의 거대한 모습이 비를 품은 하늘을 배경으로 거무스름하게 드러났다. 라빅은 지하실로 내려가는 불이 켜진 비좁은 입구를 가리켰다. 여깁니다. 여기라면 아직 무엇인가 있을 겁니다. 그곳은 운전사들이 모이는 술집이었다. 안에는 택시 운전사가 둘 그리고 창녀가 둘 앉아있었다. 운전사들은 카드 놀이를 하고 있었다. 창녀들은 압상틀을 마시고 있었다. 창녀들은 그 여인을 한 번 훑어보고는 관심 없다는 듯이 고개를 돌렸다. 둘 중 나이 많은 창녀는 큰 소리를 내어 하품을 했다. 또 한 창녀는 귀찮은 표정으로 얼굴 화장을 시작했다. 안쪽에서는 게으른 치새끼 같은 얼굴을 한 보이가 바닥에 톱밥을 뿌리고 청소를 시작했다. 라빅은 여자와 함께 입구에서 가까운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그곳이 좋을 듯 했다. 재빨리 달아날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그는 애투를 벗지 않았다. 뭘 마시겠소? 하고 그는 물었다. 뭐든 괜찮아요. 칼바도스 두 잔! 라빅은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보이에게 말했다. 그리고 체스터 필드 한갑. 없는데요? 하고 보이가 말했다. 프랑스 담배뿐입니다. 그래? 그럼 초록색 로랑으로. 그것도 없어요. 청색 뿐입니다. 라빅은 보이의 팔뚝을 바라보았다. 그 팔에는 구름 위를 걷는 팔과 벗은 여인의 문신이 있었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을 알고 보이는 주먹을 불끈지어 알통을 만들어 보였다. 여인의 배가 옴탕하게 꿈틀거렸다. 그럼 청색으로 하지. 라빅은 말했다. 보이는 희주구 섰다. 어쩌면 초록이 하나쯤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슬리퍼를 끌며 안으로 들어갔다. 라빅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빨간 슬리퍼에다 배를 꿈틀거리는 여자라. 분명히 터키의 해군이라도 복무했겠군. 여인은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두 번 다시는 들어올리고 싶지 않다는 태도였다. 깔끔한 손이었으나 화사하지는 않았다. 별로 손질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빅은 그녀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의 손톱이 갈라져 있는 것을 보았다. 아마 깎고 나서 전혀 다듬지 않은 모양이다. 매니큐어가 벗겨진 곳도 덜어있었다. 보이가 술과 담배를 가지고 왔다. 초록색 로랑입니다. 하나 남아 있었지요. 그럴 줄 알았지. 자네 해군에 있었나? 아니요. 서커스단에 있었지요. 그쪽이 오히려 낫지. 라빅은 여인에게 잔을 내밀었다. 자, 마셔요. 이런 시각에는 이게 제일 좋아요. 싫으면 커피로 할까요? 아니, 괜찮아요. 단숨에 들이켜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잔을 비웠다. 라빅은 여인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여인은 화색이 없는 창백하고 거의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입술은 도톰했으나 파랗게 질려있었고 윤곽도 선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머리카락은 윤기가 흐르는 천성적인 금발로서 매우 아름다웠다. 베레모를 쓰고 레인코트 밑에는 맞춤옷을 입고 있었다. 옷의 재단은 훌륭했으며 손에 낀 반지의 초록색 보석은 지나치게 커서 보조품처럼 보였다. 한 잔 더 하겠소? 하고 라빅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보이를 불렀다. 칼바도스 두 잔 더 큰 잔으로 주게. 더 큰 잔으로요? 더 많이 따를까요? 그래. 그럼 칼바도스 더블이 둘이란 말인가요? 응. 라빅은 얼른 마시고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지루한데다가 몹시 지쳐있었다. 여느 때 같으면 그는 우연히 부딪힌 일에는 참을성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 밤과 같은 일은 이제 신물이 났다. 파리 생활 몇 년 동안 밤에는 거의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자연이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된 것이다. 보이가 잔을 가져왔다. 라빅은 강한 향기를 풍기는 사과주를 들어 조심스럽게 여인 앞에 놓았다. 한 잔 더 드시오. 별로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몸이 훈훈해질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오. 대개는 얼마 안가 대수롭지 않게 되니까요. 여인은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술은 마시지는 않았다. 그런 겁니다. 라빅은 말을 이었다. 특히 밤엔 밤이란 모든 것을 과장시키죠. 여인은 여전히 그를 쳐다보고 있다가 그렇게 의로해 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고 말했다. 그럼 더 잘 됐소. 라빅은 보이 쪽을 보았다. 이만 하면 됐다. 이런 타입의 여자는 얼마든지 있다. 틀림없이 러시아 여자일 것이다. 어디든 안기가 무섭게 아직 젖은 옷이 마르기도 전에 잘난 체하고 나서는 것이다. 당신은 러시아 사람인가요? 하고 그는 물었다. 아니요. 라빅은 계산을 하고 일어나서 작별 인사를 하려고 했다. 그러자 여인도 함께 일어났다. 아무 말도 없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처럼 라빅은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여인을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그래도 좋다고 생각했다. 밖에 나가서도 헤어질 수는 있다. 어느 틈인가 비가 오고 있었다. 라빅은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어느 쪽으로 가시죠? 그는 여인과 반대쪽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어느 쪽이든 괜찮아요. 도대체 집은 어디요? 여인은 움찔했다. 전 그곳엔 못 가요. 싫어요. 그럴 순 없어요. 그곳은 싫어요. 갑자기 그녀의 눈은 격렬한 공포로 가득 찼다. 싸움을 했나? 라고 라빅은 생각했다. 한바탕 소동을 벌이고는 밖으로 뛰쳐나온 모양이다. 내일 낮이 되면 생각을 고쳐먹고 돌아가겠지. 찾아갈 만한 사람은 없나요? 혹시 아는 사람은? 이술집에서 전화를 걸면 될 텐데.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어디든 가야 할 게 아니요. 방값이 없어? 아니요. 돈은 있어요. 그럼 호텔로 가시죠. 이 근처 골목엔 얼마든지 있으니까. 여인은 대답이 없었다. 어쨌든 어디로든 가야 하잖소. 하고 라빅은 초조하게 말했다. 그렇다고 비오는 거리에 언제까지 있을 수도 없고. 여인은 레인코트를 여몄다. 옳은 말씀이에요. 하고 여인은 마침내 결심을 한 듯이 말했다. 정말 옳은 말씀이에요. 죄송해요. 이제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어디로든 가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다시 코트의 깃을 여몄다. 여러 가지로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철양하기 그지없는 눈초리로 라빅을 보고 미소를 지으려 하였으나 잘 되지 않았다. 여인은 곧 주저하지 않고 이슬비 속을 발소리도 없이 사라져갔다. 라빅은 잠시 가만히 서 있었다. 제기랄. 하고 그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혀를 찼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된 일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 절망적인 미소 때문일까. 아니면 그 눈매 때문일까. 인적이 끊어진 거리 때문일까. 밤이기 때문일까. 오직 알 수 있는 것은 그녀를 혼자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안개 속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이 갑자기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함께 갑시다. 하고 그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어떻게 되겠죠. 그들은 에토와르까지 왔다. 광장은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비 속에 가로 누워 있었다. 안개가 짙어서 광장에서 팔방으로 갈라져나간 길들은 이제 분간할 수가 없었다. 다만 끝없이 널따란 광장에는 가로등만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석조 아치는 우뚝 솟아 안개 속에 자취를 감추고 마치 우울에 쌓인 하늘을 떠받들어 그 밑에 자리 잡은 무명 용사의 묘지에서 타고 있는 외롭고 휘푸른 불길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았다. 무명 용사의 묘지는 밤의 어둠과 고독 속에서 인류의 마지막 묘지처럼 보였다. 라빅과 여인은 광장을 비스듬히 가로질렀다. 라빅은 성큼성큼 걸었다. 너무 지쳐서 무슨 생각을 할 수도 없었다. 그의 곁에서 머리를 숙인 채 두 손을 코트 주머니에 푹 찌르고 보잘것 없는 낯선 생명의 불길처럼 말없이 따라오고 있는 여인의 또박또박 걷는 부드러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갑자기 밤이 깊은 광장의 고독 속에서 여인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데도 아니 오히려 그 때문인지 문득 이 여인이 자기 여자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는 어디로 가나 자신을 서먹서먹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자기와는 서먹서먹한 사이다. 그런데 이 사실이 기묘하게도 많은 말이나 어색한 느낌을 없애주는 오랜 시간의 경과보다도 더 여인을 자기와 가깝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라빅은 테르누 광장 옆 와그람 거리의 골목에 있는 작은 호텔에 유숙하고 있었다. 어지간히 헐어빠진 집으로서 단 하나 새로운 것이라고는 오델 엥테르나셔날이라고 쓴 출입구 위에 걸려있는 간판 뿐이었다. 그는 배를 눌렀다. 비어있는 방 있나? 그는 문을 열어준 보이에게 물었다. 보이는 잠에 취한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보았다. 그러고는 수의가 없는데요. 하고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그건 알고 있어. 나는 너에게 빈 방이 있느냐고 묻고 있는 거야. 보이는 알 수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라빅이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은 알겠는데 어째서 방이 하나 더 필요한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방을 하나 더 빌리기 위해서 여자를 데리고 오는 법은 없었다. 마담은 자고 있어요. 섣불리 깨우다가는 내쫓기고 말아요. 보이는 이렇게 말하고 한쪽 발로 다른 쪽 발을 긁었다. 그래, 알았다. 그럼 내가 직접 찾아보지. 라빅은 보이에게 팁을 주고 자기 방 열쇠를 받아들고는 앞장서서 계단을 올라갔다. 그리고 자기 방문을 열기 전에 옆방문을 살폈다. 문 밖에는 구두가 놓여 있지 않았다. 두 번 노크를 했다. 대답이 없었다. 그는 살며시 손잡이를 돌려보았다. 문은 잠겨 있었다. 어제엔 이 방이 비어 있었는데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한 번 반대쪽에서 시험해 봅시다. 주인 아주머니가 빈대라도 달아날까 겁이 나서 문을 잠가 두었을지도 모르니까. 그는 자기 방문을 열었다. 잠깐 앉아 있어요. 그는 말토를 넣은 빨간 소파를 가리켰다. 금방 돌아올 테니까. 그는 창문을 열고 새로 된 좁은 발코니로 나가서 이웃 철책을 뛰어넘어 옆방의 발코니로 건너가서 문을 열려고 해보았다. 그러나 그것 역시 잠겨 있었다. 그는 단념하고 돌아왔다. 틀렸어요. 이곳엔 방이 하나도 없어요. 여인은 소파 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 여기 잠깐 앉아 있어도 될까요? 라빅은 여인을 주의깊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서 파리해 보였다. 다시는 일어날 수조차 없을 것 같았다. 여인은 그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천천히 거의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저를 거리에 내버려 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어요. 이제는 정말이지. 이제는 더 이상. 나도 마찬가지요. 여기서 주무시오. 그게 가장 좋겠소. 내일 일어나면 무슨 수가 생기겠죠. 여인은 그를 쳐다보았다. 전 결코 당신을. 천만에. 하고 라빅은 말했다. 방해될 것 하나도 없어요. 갈 데가 없어서 여기 묵는 사람이 당신이 처음은 아니요. 아무튼 여기 피난민이 살고 있는 호텔이니까요. 이런 일은 날마다 있죠. 당신은 침대에서 자도록 해요. 난 소파에서 잘 테니. 이젠 습관이 되어서 괜찮아요. 아니. 전 여기면 돼요. 여기 앉아 있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좋게요. 그럼 좋습니다. 좋도록 하세요. 라빅은 애투를 벗어 걸었다. 그러고는 담요와 쿠션을 침대에서 집어들고 의자 하나를 소파 옆으로 밀어놓았다. 그리고 욕실에서 가운을 가지고 와서 의자에 걸쳐놓았다. 자. 하고 그는 말했다. 이 정도밖에 해드릴 수 없습니다. 원하시면 파자마도 있습니다. 저기 서랍에 있어요. 이제 당신에게 개의치 않겠습니다. 지금 욕실을 써도 좋습니다. 난 아직 여기서 할 일이 있으니까. 여인은 머리를 저었다. 라빅은 그녀 앞에 서 있었다. 아무튼 포트는 벗어야죠. 하고 그는 말했다. 흠뻑 젖었군요. 자. 그 모자도 이리 주시오. 여인은 둘 다 그에게 내주었다. 그는 소파 구석에 쿠션을 놓았다. 이것이 베개입니다. 이 의자는 당신이 자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는 의자를 소파에 붙여놓았다. 이번에는 구두. 역시 흠뻑 젖었군. 감기들기 알맞겠소. 그는 구두를 벗기고 서랍에서 목이 짧은 털 양말을 꺼내어 여인의 발에 신겨주었다. 자. 이만하면 조금은 낫겠지. 괴로울 땐 하찮은 일에서도 우연을 찾아내도록 해야 해요. 옛부터 내려오는 병사들의 철칙이랍니다. 죄송해요. 하고 여인은 말했다. 정말 죄송해요. 라빅은 욕실로 들어가서 수도꼭지를 틀었다. 물이 세면기 안으로 쏟아졌다. 그는 넥타이를 풀고 멍하니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늘이 짙은 움푹 팬 눈자위 속에 살피는 듯한 눈 죽은 듯 지쳐버린 갸름한 얼굴 눈만이 살아있다. 코에서 입으로 내려팬 홈에 비해서 너무나 부드러운 입술 오른쪽 눈 위에는 긴 흉터가 있고 머리카락이 그 끝을 감추고 있다. 전화벨이 찌르릉 울리는 것과 동시에 그의 생각은 멈추었다. 제기랄. 그는 잠깐 동안 모든 것을 잊고 있었다. 이렇게 완전히 생각에 잠기는 순간이 곧잘 있다. 그렇지. 옆방에 아직 여인이 있었지. 곧 갑니다. 하고 그는 소리쳤다. 놀랐소? 하며 그는 소화기를 들었다. 뭐? 그렇지. 좋아. 그래. 물론이지. 응. 되겠지. 응. 어디라고? 좋아. 곧 가지. 따끈한 코피를. 진한 걸로 말이야. 그렇지. 그는 소화기를 조용히 놓고서 잠시 소파의 팔걸이에 앉은 채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가 나는 나가봐야겠소. 하고 말했다. 지금 곧. 여인은 곧 일어섰다. 그러나 비틀거리며 의자에 기댔다. 안 돼요. 안 돼. 그 순간 라빅은 그렇게도 순순히 응하는 여자의 태도에 감동되었다. 당신은 그냥 여기 있어도 괜찮아요. 자도록 해요. 나는 한두 시간 나갔다 와야겠소.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여기 있어요. 그는 애투를 입었다. 문득 어떤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러나 이내 떨쳐버렸다. 이 여인은 도둑질을 하지는 않을 게다. 그런 타입의 여자가 아니다. 그런 타입의 여자는 알 만큼 알고 있다. 그리고 별로 훔쳐갈 만한 것도 없다. 문 앞까지 갔을 때 여인이 물었다. 함께 가면 안 될까요? 그건 안 됩니다. 여기 그냥 있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 쓰세요. 괜찮다면 침대까지도. 저기 꼬냑이 있어요. 그럼 잘 자요. 그는 돌아서서 나가려고 했다. 불은 그냥 켜두세요. 여인이 재빨리 말했다. 라빅은 잡았던 손잡이를 넣고 무서운가요? 하고 물었다.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열쇠를 가리켰다. 내가 나간 후에 문을 잠가요. 열쇠는 빼두도록 하고 아래층에 열쇠가 또 있으니까 나는 그것으로 열고 들어오면 돼요. 여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니에요. 불은 그냥 켜두었으면 해요. 아, 그래요? 라빅은 살피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렇지 않아도 끌 생각은 없었소. 불은 그대로 켜두시오. 그런 기분 이해할 수 있어요. 나도 그런 때가 있었죠. 그는 아카시아 거리의 모퉁이에서 택시를 잡았다. 로리스톤과 14번지로 빨리. 운전사는 차를 빙 돌려 카르노 거리로 접어들었다. 차가 그랑 다름의 거리를 건너가려 할 때 2인승 승용차가 오른쪽에서 질주해 왔다. 비에 젖어 길이 미끄럽지 않았더라면 두 자동차는 충돌해 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2인승 승용차는 브레이크를 걸어 택시에 라디에터에 부딪힐 듯이 아슬아슬하게 길 한복판으로 미끄러져 나갔다. 그 가벼운 차는 마치 해전목마처럼 빙글빙글 돌았다. 그것은 소형 르노였으며 안경을 끼고 검은 실크햇을 쓴 사나이가 운전하고 있었다. 한 번 돌 때마다 사나이의 성난 희멀건 얼굴이 언뜻언뜻 보였다. 이윽고 그 차는 마치 거대한 명부의 문처럼 거리 저쪽에 우뚝 솟아있는 개선문을 향해 멈추었다. 작은 초록색 벌레처럼 그리고 그 안에서 창백한 주먹이 밤하늘을 위협하듯 불끈 내밀어졌다. 택시 운전사는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저런 녀석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있고 말고 라빅은 말했다. 그러나 저런 모자를 쓴 녀석이 어째서 이 밤중에 그렇게 차를 마구 몰아야 할까요? 저쪽이 옳았어. 큰 길을 달리던 것은 저쪽이었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왜 그렇게 욕을 하지? 물론 저쪽이 옳았죠. 그러니까 욕을 하게 되죠. 만약 저쪽이 잘못했다면 어떻게 하겠나? 마찬가지로 욕을 하겠죠. 자네는 세상사를 무사태평하게 생각하는 것 같군. 욕하는 게 아닌데 그랬나 보죠? 운전사는 변명하듯 말하고 포슈 거리로 접어들었다. 그렇게 놀라실 것은 없습니다. 놀라진 않네. 하지만 내 거리는 좀 더 천천히 멀게. 그럴 생각이었죠. 하지만 재수없게 길에 기름이 흘렸던 거예요. 그런데 손님은 제게 묻기만 하고 어째서 대답을 들으시려고는 하지 않죠? 피곤해서. 라빅은 신경질적으로 대답했다. 밤이라서 그래.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없는 바람에 나붓기는 불꽃 같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도 좋아. 아무튼 차나 몰게. 그러시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운전사는 모자에다 손을 갖다 대고 약간 경의를 표했다. 그렇다면 저도 알 수 있죠. 그건 그렇고. 하고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라빅은 물었다. 자네는 러시아 사람인가? 아닙니다. 하지만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것을 읽죠. 오늘은 러시아 사람에게는 운이 나쁘다고 라빅은 생각했다. 그러고는 머리를 뒤에다 기댔다. 커피를 마셔야겠다. 아주 뜨거운 블랙 커피를.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손이 떨려서는 안 되지. 만약에 떨린다면 베베르 녀석에게 주사를 한 대 놓아달라고 해야지. 하지만 괜찮겠지. 그는 차창에 유리를 내리고 축축한 공기를 서서히 깊숙이 들이마셨다. 작은 수술실엔 대낮같이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마치 위생적인 시설을 갖춘 도살장 같았다. 피 묻은 소음이 담긴 박게스가 여기저기 놓여 있었다. 붕대와 탐폰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피의 붉은 색이 주위의 흰색에 대해서 큰 소리로 항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베베르는 부속실에 에나멜을 칠한 철제 테이블에 앉아서 노트하고 있었다. 간호원은 수술기구를 끓이고 있었다. 물은 펄펄 끓어오르고 전등은 직직 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았다. 다만 수술대 위에 육체만이 완전히 격리되어 누워 있었다. 이젠 아무것도 그것과 상관되는 것이 없었다. 라빅은 피눈물로 손을 씻기 시작하였다. 마치 껍질을 벗기기라도 하려는 듯이 몹시 거칠게 손을 씻었다. 빌어먹을 하고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제기를 빌어먹을 간호원은 상을 찡그리며 그를 쳐다보았다. 베베르가 얼굴을 들고 말했다. 참아요 의제니. 이과의사는 누구나 욕지거리를 하는 거야. 더구나 뭐가 잘못되었을 땐 길이 들어야 해요. 간호원은 수술기구를 한줌 듬뿍 집어 끓는 물에 넣었다. 페리 교수님은 한 번도 욕지거리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도 사람만 잘 살려내시던데요. 하고 그녀는 기분 상한 듯 말했다. 페리 교수는 내 수술의 전문가야. 훌륭한 솜씨를 가졌지. 의제니? 우리는 배를 쬐는 거야. 그것과는 사정이 달라. 베베르는 창불을 탁 닫고 일어섰다. 자네는 훌륭하게 해냈네 라빅. 하지만 돌파리 의사를 거쳐온 거야. 어쩔 수가 없지. 아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도 아니지. 라빅은 손을 닫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간호원은 침묵의 항의를 하듯 창문을 열었다. 브라보 의제니. 하고 베베르는 추워올렸다. 언제나 규칙을 엄사한단 말씀이야. 제게는 책임이 있어요. 바람에 날려가고 싶지는 않아요. 정말 훌륭하군 의제니. 그래서 안심이 됐어. 세상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도요. 자네를 두고 하는 말이야 라빅. 베베르는 소리 내어 웃었다. 우린 슬슬 사라지는 게 좋겠어. 아침이 되면 의제니는. 늘 시비 쪼거든. 여기 있어 보았자 이젠 할 일도 없어. 라빅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직무에 충실한 간호원을 쳐다보았다. 간호원은 거리낌 없이 마주 쳐다보았다. 니켈테의 안경이 그녀의 차가운 얼굴을 무엇인가 불가침의 것으로 보이게 하고 있었다. 그녀도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그에게는 나무나 돌보다도 더 인연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실례했소. 하고 그는 말했다. 당신이 옳아요. 흰 수술대 위에는 두서너 시간 전만 해도 희망하고 숨쉬고 고민하고 생명에 떨고 하던 것이 누워 있었다. 지금은 아무런 감각도 없는 하나의 시체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과실을 범한 적이 없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 간호원, 의젠이라고 불려지는 자동인형이 그것을 덮어 씌워 수레에 싣고 가버렸다. 이런 치들은 언제까지나 오래 산다고 라빅은 생각했다. 빛은 이런 치들, 이런 목석과 같은 영혼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런 치들의 일은 잊어버리고 언제까지나 오래 살게 떼 버려두는 것이다. 그럼 안녕, 의젠이. 베베르가 말했다. 오늘은 푹 자요. 안녕히 가세요. 닥터 베베르. 감사합니다. 잘 있어요. 라빅도 말했다. 욕지거리를 해서 미안해요.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의젠이는 싸늘하게 대답했다. 베베르는 빙그려 웃었다. 마치 판에 박은 듯한 성격이군. 부역해 날이 새고 있었다. 쓰레기차가 거리를 털거덕거리며 달려갔다. 베베르는 애투깃을 세웠다. 날씨가 좋지 않군. 자동차로 함께 가지, 라빅. 아니, 괜찮아. 그냥 걸어가겠네. 날씨가 이런데? 데려다 줄게. 그다지 돌아가는 길도 아니니까. 라빅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베베르. 베베르는 살피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수술하다 사람이 하나 죽었다 해서 언제까지나 흥분하고 있다니. 우습지 않나? 15년이나 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이젠 어지간히 익숙해졌을 텐데. 물론 익숙해졌지. 흥분하고 있는 건 아닐세. 베베르는 딱 빨아진 단단한 몸으로 라빅 앞에 서 있었다. 그의 크고 둥근 얼굴은 노르망디의 사과처럼 윤이 났다. 짧게 깎은 검은 콧수염은 비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다. 길 모퉁이에 세워둔 비크도 번쩍이고 있었다. 베베르는 곧 그것을 타고 유쾌하게 집으로 돌아가겠지. 깔끔한 아내와 사랑스러운 두 아이. 그리고 조촐하고 윤기 흐르는 생활이 기다리고 있는 교회의 장밋빛 인형의 집으로. 바야흐로 메스를 넣어 가늘고 빨간 핏줄기가 가볍게 누르는 메스의 뒤를 따라 솟아오를 때 숨막히는 긴장을 그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육체는 클릭과 직계 밑에서 몇 겹의 장막처럼 열려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기관이 노출되는 것이다. 밀림 속의 사냥꾼처럼 발자국을 밟아가면 파괴된 조직 혹 굳은 살 균열 속에서 돌연 거대한 맹수 죽음과 부딪힌다. 격투가 시작된다. 침묵 속에 미친 듯한 투쟁. 무기라고는 오직 가느다란 메스와 반을 한 개. 그리고 지극히 정확한 솜씨밖에 없다. 그때 극도로 긴장한 눈이 부시는 하얀 육체를 스치고 갑자기 어두운 그림자가 핏속에 어린다. 메스의 칼날을 무디게 바늘을 무르게 손을 지치게 하는 장엄한 조소. 그러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사의한 것 맥박치는 생명이 인간의 무력한 손에서 호련히 물러나 부서지고 손이 닿지도 않고 붙잡아 둘 수 없는 무서운 암흑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다.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숨을 쉬고 자기라는 존재와 이름을 가지고 있던 얼굴은 굳어버린 이름 없는 마스크로 변한다. 저 무의미한 제어할 수 없는 무력. 그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랴. 아니,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라빅은 담배를 다시 한 대 붙여물었다. 스물 한 살이었지. 하고 그는 말했다. 베베르는 손수건으로 콧수염에 물방울을 닦았다. 자넨 훌륭했어. 나라면 어림도 없었을 거야. 돌팔이 의사가 완전히 망쳐놓은 것을 살릴 수 없었다고 해서 자네가 신경 쓸 건 없지. 그렇게라도 생각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나. 베베르는 손수건을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지금까지 많이 해왔으니까 이제는 신경도 웬만큼 두뇌 졌을 텐데. 라빅은 다소 빈정거리는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았다. 아무래도 그렇게는 안 돼. 다만 여러 가지 일에 습관이 될 뿐이지.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런데 습관이 될 수 없는 일도 많지. 하지만 난 그런 건 알아내기가 힘들어. 커피 때문이라고나 해둘까? 사실 내 머리가 이렇게 말짱한 것은 커피 때문일 거야. 그래서 그것이 흥분과 혼동된단 말이야. 커피는 좋았지. 안 그래? 썩 좋았어. 난 커피 끓이는 법을 알고 있지. 어쩐지 자네가 커피를 찾을 것 같아서 내가 손수 끓였지. 의제니가 늘 끓여내는 그 시커만 물과는 달랐지? 비교가 안 되지. 자네 커피 끓이는 데 있어서는 대가거든. 베베드는 차에 올랐다. 발동을 걸고 창 밖으로 몸을 내밀었다. 도중까지 태워다 주면 안 될까? 몹시 피곤해 보이는데? 마치 해표 같다고 라빅은 생각했다. 건강한 해표 같다. 하지만 그것이 어쨌단 말인가? 왜 또 이런 것이 문득 머리에 떠올랐을까? 어째서 나는 늘 한꺼번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걸까? 아니 피곤하지 않아 하고 그는 말했다. 커피 덕분에 정신이 났어. 푹 자게나 베베르. 베베르는 웃었다. 검은 코수염 밑에서 이빨이 하얗게 반짝였다. 이젠 잘 수도 없어. 정원이나 손질해야지. 튤릭과 수선을 심어야 해. 튤릭과 수선이라 라고 라빅은 생각했다. 깨끗한 자갈을 깐 오솔길이 있는 반듯하게 구분된 화단. 튤릭과 수선. 분홍과 황금빛의 봄의 폭풍. 잘 가게 베베르. 하고 그는 말했다. 뒷일을 잘 부탁하네. 물론이지. 저녁에 전화를 하겠네. 사례금이 적어서 안 됐네. 사례금이라고 할 수도 없지. 그 애는 가난한데다가 친척도 없는 모양이야. 나중에 알아보겠네 만. 라빅은 몸짓으로 그것을 거부했다. 그 애는 의제니에게 100프랑을 내놓았어. 그게 전 재산인 모양이야. 그러니 자네 몫은 25프랑이란 계산이 되지. 됐네. 됐어. 라빅은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그럼 또 보세. 잘 가게. 내일 아침 8시에. 라빅은 로리 스톤가를 천천히 걸었다. 지금이 여름이라면 아침 햇살을 쬐면서 불로뉴 숲에 벤치에 앉아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물속을 들여다본다든가 싱싱한 나무들을 바라보며 긴장이 풀리기를 기다릴 텐데. 그러고는 호텔로 차를 달려 침대로 기어들 텐데. 라빅은 보아시에르 가에 모퉁이에 있는 술집으로 들어갔다. 노동자와 트럭 운전사 서너 명이 바에 기대 있었다. 그들은 뜨거운 블랙 커피에 브리오시를 적셔서 마시거나 먹고 있었다. 라빅은 잠시 동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것이 확실하고 단순한 생활인 것이다. 두 손으로 움켜지고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생활이다. 저녁이 되면 지쳐서 식사를 하고 계집을 안고 그러고는 꿈도 꾸지 않고 잠에 고라떨어진다. 키르시 한잔 하고 그는 말했다. 죽은 처녀는 오른쪽 발목에 가느다란 싸구려 가짜 금사슬을 차고 있었지. 젊고 감상적이며 취미를 모르는 나이에 할 수 있는 철없는 장난이다. 사슬에 붙어 있는 조그만 렛데리에는 영원한 샤를르라고 새겨져 있었다. 센 강가의 숲속 일요일, 사랑의 불장난과 철없는 청춘, 류 근처의 자그마한 보석상, 다락방에서의 구월의 밤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내의 예박이 시작되고 기다리다 지치면 걱정으로 변한다. 영원한 샤를르는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친구가 주소를 가르쳐 준 어딘가의 산파, 방수포를 씌운 테이블, 찢어지는 듯한 아픔, 피, 피, 늙은 여인의 당황한 얼굴, 기찮은 것을 떼어버리려고 황급히 택시로 밀어넣는 사람의 팔, 남의 눈을 피하는 상심의 나날, 결국에는 차를 타고 병원으로, 불덩이 같이 뜨겁고 땀에 젖은 손에 구겨진 마지막 백프랑.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라디오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탱구곡에 맞추어 콧소리로 시시하게 짝이 없는 노래를 부른다. 라빅은 어느덧 머릿속에서 아까의 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되풀이하고 있었다. 하나하나의 순서를 검토해 보았다. 두 시간만 빨랐더라면 살릴 수가 있었을는지도 모른다. 베베르가 전화를 걸었을 때 나는 호텔에 없었다. 내가 알마교 근처를 서성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처녀는 죽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베베드는 그런 수술을 혼자서는 해낼 수 없다. 우연히 저지른 어리석은 일, 금사슬을 찬 발, 맥이 빠져 안으로 굽었다. 내 배를 타실 것을, 둥근 날이 빛난다. 하고 낮은 음성의 테너가 꾀꾀 소리 지르고 있다. 라빅은 계산을 하고 나왔다. 택시를 잡았다. 오시리스로. 오시리스는 이집트식에 어마어마한 바가 있는 중류 창가이다. 지금 막 끝났습니다. 하고 수위가 말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내, 아무도 없나? 마담 롤랑드가 계십니다. 여자들은 다 돌아갔어요. 알았네. 수위는 언짢은 듯 오버시즈로 보도를 짓밟았다. 왜 택시를 대기시키지 않죠? 이따가는 잡기가 어려울 텐데 우리 집은 이제 끝났어요. 그 말은 벌써 들었네. 다른 차를 틀림없이 잡을 수 있을 거요. 라빅은 담배 한갑을 수위의 앞 호주머니에 찔러놓고 작은 문을 열었다. 휴대품 보관소를 지나서 넓은 홀로 들어섰다. 반은 텅 비어 있었다. 바닥에 쏟아져 갠 술, 뒤집힌 의자, 바닥에도 얼린 담배 꽁초, 담배 냄새, 달콤한 향수, 사람의 살냄새, 흔히 볼 수 있는 소시민적인 주연이 끝난 후의 광경이었다. 롤랑드? 하고 라빅을 불렀다. 그녀는 핑크빛 비단 네이가 놓여있는 테이블 앞에 서 있었다. 늦었군요. 라빅. 뭐가 필요하죠? 아가씨? 그렇지 않으면 마실 것? 아니면 양쪽 다? 보드카를 줘. 폴란드 것으로. 롤랑드는 병과 잔을 가져왔다. 따라잡수세요. 전 세탁물을 가려서 적어두어야 할 일이 남아있거든요. 차가 곧 와요. 하나하나 적어두지 않으면 그놈들은 마치 까치태처럼 다 훔쳐가니까요. 운전사 말이에요. 계집들에게 선사하려고요. 라빅은 고개를 끄덕였다. 음악을 틀어줘. 롤랑드. 소리를 크게 해서. 알았어요. 롤랑드는 스위치를 넣었다. 팀파니와 타악기 소리가 천장이 높고 텅 빈 홀에 우레처럼 울려 퍼졌다. 소리가 너무 큰가요? 라빅? 아니. 너무 크다고? 뭐가 너무 크단 말인가. 오히려 너무 조용하다. 마치 진공의 방처럼. 몸뚱이가 파열해 버린 것처럼 조용하다. 이제 다 끝났어요. 롤랑드는 라빅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녀는 살집이 좋은 몸매에 환한 얼굴과 차분한 검은 눈을 하고 있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청교도적인 검은 복장이 그녀를 잠옷 지배인답게 해주고 또 그녀를 발가벗은 창녀들과 구분지어 주었다. 한잔하지, 롤랑드? 좋아요. 라빅은 바에서 잔을 하나 들고 와서 따라주었다. 반잔쯤 따랐을 때 롤랑드가 병을 밀었다. 이제 그만. 더는 못 마셔요. 반잔 따른 술잔은 보기 흉해. 못 마시면 남겨두면 돼. 그건 낭비예요. 라빅은 믿음직스럽고 이지적인 얼굴을 힐끗 쳐다보고는 미소를 지었다. 낭비라고? 상식적인 프랑스 사람다운 걱정이군. 무엇 때문에 절약을 하는 거지? 자신은 조금도 절약 같은 걸 하고 있지 않으면서? 장사니까요. 이것과는 달라요. 라빅은 소리내어 웃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축배를 들지. 상도덕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범죄자와 이상주의자. 그리고 게으름뱅이로 가득 찰 거야. 당신 계집애가 필요하군요. 하고 롤랑드가 말했다. 끼끼를 불러드릴까요? 참 좋은 애예요. 스물한 살이죠. 또 스물하나군. 오늘은 필요 없어. 라빅은 다시 잔을 가득 채웠다. 그런데 롤랑드 당신은 잠들기 전에 뭘 생각하지? 대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지쳐 있으니까요. 그럼 지치지 않았을 땐? 트루 생각을 해요. 트루? 왜? 그곳에 가게가 딸린 우리 숙모님 집이 있어요. 제가 그 집을 이중저당을 해두었어요. 숙모가 세상을 떠나면 벌써 76시예요. 제 것이 되죠. 그렇게 되면 그 가게를 카페로 만들까 해요. 꽃무늬에 밝은 벽지를 바르고 피아노와 바이올린과 첼로에 3인조 악대를 두고 그 안에는 발을 만들겠어요. 아담하고 멋있는 첫째 장소가 좋거든요. 1500프랑이면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을 거예요. 커튼과 조명 시설까지 넣어서요. 그리고 처음 두서달 몫으로 5000프랑을 따로 준비하겠어요. 2층과 3층에선 물론 집세가 들어오죠.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거예요. 트루에서 태어났나? 네. 하지만 그 후에 제가 어디서 살았는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장사만 잘 되면 아무도 그런 것은 따지지 않을 거예요. 돈이 모든 것을 가려주니까요. 모든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를 감춰주지. 라빅은 눈이 무거워져서 말이 점점 느려졌다. 이만하면 충분할 것 같군. 하고 그는 호주머니에서 지폐를 두서너 장 꺼냈다. 롤랑드, 투리에 가면 결혼할 건가? 금방 하진 않아요. 2, 3년 지나서 하겠어요. 거기 남자친구가 있어요. 가끔 찾아가나? 아니요. 가끔 편지가 와요. 물론 다른 주소로요. 그 사람은 결혼을 했지만 부인은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폐병이에요. 길어야 1년이나 2년이라고 의사들이 그런데요. 그럼 그 사람은 자유롭게 돼요. 라빅은 일어섰다. 롤랑드, 당신의 행운을 빌겠어. 당신은 건전한 상식의 소유자야. 그녀는 별로 불쾌하지 않게 생각하고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말이 옳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녀의 밝은 얼굴에는 피로의 흔적이 전혀 없다.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싱싱하다. 자기가 바라는 말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다. 그녀에게는 인생에 아무런 비밀도 없는 것이다. 어느새 환한 아침이 되어 있었다. 비는 그쳐 있었다. 공중변소가 포탑처럼 거리의 모퉁이마다 서 있었다. 문지기는 사라졌고 밤은 물러갔으며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바쁜 사람들의 무리가 지하철 입구에 엎치락뒤치락 밀려들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대지에 뚫린 구멍으로서 사람들은 암흑의 신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그 구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보였다. 여인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다. 다만 나직하고 억제하는 듯한 소리를 내며 몸을 일으켜 팔꿈치에 의지하고는 잔뜩 움츠렸다. 염려할 것 없어요 라빅은 말했다. 나요 두어 시간 전에 당신을 여기 데려온 사람이오. 여인은 다시 숨을 내쉬었다. 라빅은 여인이 어렴풋하게 보일 뿐이었다. 전등은 창에서 새어드는 아침 햇살과 뒤섞여 창백하고 병적인 빛을 내고 있었다. 이젠 이걸 꺼도 괜찮겠죠? 하고 그는 스위치를 돌렸다. 그는 취기로 해서 관자놀이에 가벼운 망치질이 계속되는 것을 느꼈다. 아침 식사를 하겠소? 하고 그는 물었다. 그는 여인의 일을 전혀 잊고 있었다. 그리고 열쇠를 손에 들었을 때 틀림없이 각오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다행이다. 술도 충분히 마셨다. 의식의 배경도 사라져 있다. 짤랑대던 시간에 새 사슬은 토막토막 잘려지고 기억과 꿈이 강하게 두려움 없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는 혼자 있고 싶었다. 커피를 마시겠소? 하고 그는 물었다. 이 집에서 좋은 것이라고는 커피밖에 없지만 여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여인을 더 유심히 쳐다보았다. 왜 그래요? 누가 왔던가요? 아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군요. 당신은 나를 마치 귀신이나 대하듯 보고 있으니 말이요. 여인은 입술을 움직여 냄새가... 하고 말했다. 냄새? 하고 라빅은 눈을 크게 뜨고 되풀이했다. 보드카는 냄새가 안 나요. 키르시 도 브랜디도 냄새는 없어요. 담배는 당신도 비우지 않소? 대체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거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대체 뭐요? 똑같은... 그것과 똑같은 냄새. 아... 에테리인지도 모르겠군. 하고 라빅은 문득 생각이 나서 말했다. 에테리 냄새 말인가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저... 라빅은 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창문을 열었다. 곧 사라질 겁니다. 그동안 담배나 피워요. 그는 욕실로 들어가서 수도꼭지를 틀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두세 시간 전에도 똑같이 여기 서 있었다. 그 사이에 사람 하나가 죽어간 것이다.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1분마다 수천 명의 사람이 죽어간다. 통계가 나와 있다.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죽어가는 인간에게는 그것이 전부이며 여전히 회전하고 있는 온 세계보다도 중대한 것이다. 그는 욕조의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신을 벗었다. 언제나 마찬가지였다. 여러 가지 일과 그것들의 말 없는 강요. 평범한 일상. 도깨비 불같이 사람을 홀리는 변화 이전 속에 맥빠진 습관. 사랑의 물결이 밀려오는 꽃피는 마음의 기습. 그러나 시인, 반신 또는 백치 무엇이든 간에 두세 시간마다 자기 천국에서 불려 내려와서 오줌을 누워야 한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자연의 아이러니다. 선의 반사작용과 소화운동 위에 떠있는 낭만적인 무지개이다. 자신을 잇는 황홀함을 연출하는 기관이 동시에 배설의 기관일 수 있도록 악마가 마련해 놓은 것이다. 라빅은 신을 구석에다 던졌다. 옷을 벗는다는 불쾌하게 짝이 없는 습관. 이것조차 그만둘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혼자 사는 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저주받은 인종과 체념이다. 그것이 싫어서 옷을 입은 채로 아무렇게나 잔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하지만 결국은 기관을 연기시켰을 뿐이다. 거기서 빠져나갈 수는 없다. 그는 샤워를 틀었다. 차가운 물이 피부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깊이 숨을 쉬고는 몸을 닦았다. 가벼운 의안이다. 물, 호흡, 밤에 내리는 비. 그것도 또한 혼자 사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시원한 피부. 피는 어두운 혈관을 더욱 가볍게 돌아다닌다. 풀밭에 눕는다. 자작나무, 여름철의 흰구름, 청춘의 하늘. 마음의 모험은 어디로 가버렸나. 생존을 위한 어두운 모험 때문에 맞아 죽은 것이다. 라빅은 방으로 돌아왔다. 여인은 담요로 몸을 푹 싸고 소파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춥습니까? 하고 그는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겁이 납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아니요. 그럼 바깥이? 네. 라빅은 창문을 닫았다. 고마워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는 자기 눈앞에 있는 여인의 목덜미를 바라보았다. 양쪽 어깨. 무엇인가 숨을 쉬고 있는 것. 낯선 생명의 한 조각. 그러나 생명에는 틀림이 없다. 따스함이 있는 것이다. 굳어버린 시체는 아니다. 얼마쯤에 따뜻함을 주는 것에 남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단 말인가. 여인은 몸을 움직였다. 떨고 있었다. 그는 파도가 물러가는 것을 느꼈다. 짙은 냉기가 무게도 없이 솟아오른다. 긴장은 끝났다. 그의 앞에는 넓은 공간이 펼쳐진다. 마치 다른 천체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지금 막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다. 갑자기 모든 것이 지극히 간단 명료해진다. 아침. 여자. 더 이상 더 생각할 것은 없다. 이리 와요. 하고 라빅은 말했다. 여자는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빠니 쳐다보았다. 이리 와요. 하고 그는 짜증스럽게 다시 말했다.